중부경찰서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노래방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신포동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